보행자 신호 빨간불이고요.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회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찰은 우회전하게 된다고 그러죠.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럽니다. 앞차가 가네요. 보행자가 있는데 여기. 보행자 있었어요, 조금 전에. 여기요. 보행자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그런데 옳지 지나갔네, 나는 가도 돼, 우회전했습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안 갑니다. 안 가고. 안 가요. 여기 깜빡깜빡. 어머님한테 엄마 이럴 때 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 깜빡깜빡하잖아. 보행자 없더라도 가면 신호위반이야. 난 안 가. 난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릴래. 고마, 난 안 가. 저 차는 신호위반에서 가네. 난 안 가. 자, 이제 빨간불 바뀌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회전 사람 없어도... 가면 신호위반이죠. 이 분은 한문철TV 방송을 보신 분이에요. 뭐예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유 있으시니까 천천히 시야를 넓게 보시면서. 그런데 저기에 서있던 저 사람이 있는 거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후다닥! 뭐,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지? 여기서. 여기에서. 와, 이거. 이거요, 귀에 꽂는 거. 에어팟?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떨어지고 주실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차가 밟고 지나갈까 봐. 이거 주실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망할 뻔했어요. 사망했으면 자동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좀 빨랐으면 저 진짜... 이야... 그런데 처음에 여기서, 여기서. 저 차는 신호위반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못 간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누가 후다닥 뛰어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보실까요?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황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딜레마전이겠죠? 딜레마전이네요. 여긴 문제 없이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문제 없었어요. 저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들 건너고 있네요. 빨간불이고요. 이때, 이때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회전은 신호위반이에요? 녹색이었어요? 으르르~~ 아니, 여기에서 아직까지 보행자 없다 하더라도 이 보행자 신호 녹색이잖아요. 녹색이면 경찰은 가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랬죠? 왜? 누가 후다닥 뛰어서 사고 나면 그런 신호위반 사고예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어요. 후다닥~! 아직 전면 신호,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어떻게 되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어도 아직 보행자 신호가 깜빡깜빡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된다. 경찰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을 때는 우회전에도 된다고 그랬잖아.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호위반 사고 아니고 종합범 처리를 끝난다. 투표 시작. 네,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가구 말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셔도 돼요.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안 하니까요. 여기서 가도 뭐 경찰이 괜찮다고 그랬어. 보행자 없잖아, 여기 보행자 없어. 어, 나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저 보행자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깜빡깜빡해서 빨리 건너가야 돼요. 빨리 건너가야 되니까 차가 천천히 오니까 날 보고 멈추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블박차는 이쪽으로 살핀 거죠. 이쪽에 차 없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런데 여기 사람 뛰어놓고 못 본 거예요. 블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아니, 저기 내 차를 보고 옳지. 이럴 때 이럴 때 보행자 우선이라는 걸 알고서 일부러 뛰어든 거 아니야?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뛰어든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은 자동차가, 블박차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지금 왼쪽으로 살피느라 잠깐 멈추는 거죠? 거기다 멈추다시피 하죠? 멈출 줄 알고! 그런데! 이번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아직까지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신호위반 사고기 때문에 100 대 0이다. 블박차 100%다. 아냐, 보행자도 깜빡깜빡 멕칸 안 잡아서 빨리 뛰어오면 어떻게 해? 보행자에게도 잘못 있다. 투표 시작. 100 대 0이라는 의견이 72%. 보행자에게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28%.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하면 중간에 신호가 바뀔 거 뻔하죠. 그럴 때 무리하게 뛴 거. 그리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자동차도 슬슬슬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슬슬슬슬 움직이는 경우인데 여기 뛸 때 무리하게. 저는 저런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돼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깜빡거릴 때, 깜빡거릴 때 뛰는 것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는, 1등으로 출발하는 차랑 부딪힐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여러분은 72%가 100 대 0 의견입니다만 보행자도 처음에 녹색 신호일 때, 깜빡거리지 않을 때, 그래서 100 대 0입니다. 그리고 깜빡거리기 시작했어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래도 100 대 0 돼야 되겠죠. 지금 몇 칸 안 남은 상태래요. 그래서 보행자에게도 일부 잘못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우회전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자, 보행자 없네. 경찰은 가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 나 그냥 가야지. 지난번에 이런 사고로 12주 진단 나온 게 있었어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사고예요. 그 사건 종합범위에 들어있는데 형사합의가 안 돼서 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회가 있답니다. 우회전할지 말지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